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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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꿈과 몸의 세상으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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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엄청 빨라? 이거 약간 바이킹 같아, 바이킹! 진짜 빨라, 진짜 빨라!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따 올라가 보면 위에 어떤가? 슬리퍼 신 거 저거를! 가릴 수만 있는데? 덱수도 올라갔어! 이 미친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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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며칠 지났죠? 모르겠어요. 7시 반이고! 어? 뭐야? 지금 왜 핸드폰을... 저, 저 달릴 때는 이게 빠지면 안 되니까. 따뜻하겠네. 기하장님이 지금 혼자 운동하러 밖에 나가신 거 같은데? 진짜 부지런하다. 저 런닝 패션은 시즌 1, 2, 3가 다 똑같네요. 그치, 그치. 변함없지. 어? 누구야? 뭐야? 덱스, 덱스야? 뭐야? 저예요. 덱스네. 아니, 왜냐면 존나 같이 운동하자 그랬는데 너무 잘 자고 있었어요. 안 깨웠단 말이야. 어휴, 뒤에 누가 따라와서... 보니까 덱스예요. 다다가 왔습니다. 소싸움이 시작이 한시여서 저희가 시간이 남아서 밥도 먹고 뭐... 저것도 식당이고 근데 메뉴가 중요하지, 메뉴. 뭘 먹을 것인가? 뭔가 저쪽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게 없나? 그 저... 마다가스카르 전통 음식이라고 할 만한 걸 딱히 먹은 기억이 없어. 마다가스카르 일반식 뭐 도전해봐도 괜찮고 아, 밥 정류? 그럼 마다가스카르 음식으로 가야겠네. 오, 이런 거 집에다 만들어 놓으면... 오! 놀이공원, 놀이공원! 오! 놀이공원, 놀이공원! 어디? 여기 앞에, 앞에, 앞에. 오! 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놀이공원 가고 싶긴 했는데. 선생님, 우리가 탈 수 있나? 아프리카 놀이공원 궁금하다. 밥 먹고 타면 안 되냐, 우리? 토예요. 그럼 타고 밥 먹을까? 네. 지방에 있는 되게 작은... 놀이공원 같은... 그런 느낌의 놀이공원. 그냥 진짜 공원 사이즈네. 야, 저거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저거? 아, 잠깐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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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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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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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 저거 사람이 막 계속 사다리 오르네. 오, 내려오네, 저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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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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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터프한데. 저번 구경하는 게 좋네요. 중력을 이용해서. 인력이네, 저것도. 진짜 인력입니다. 재미있겠다. 뭐야. 교통만 근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놀이동산도. 근육으로 돌립니다. 근육이 힘이다. 근육발전소. 저희도 줄 한번 서볼까요? 그래, 가보자. 여긴 자유용권 같은 게 얼마나. 와, 이런 데가 있다니. 와, 대단하다. 뭐야, 설마 회전목마도 수동이야, 이거? 저것도 사람이 돌리나? 저것도 손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움직여? 이거 어떻게 움직여? 손잡이가 없어. 물어봐야 되나? 아, 이거 우리가 돌리는 거 같은데? 타보세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아니, 아니. 근육, 근육 동력이 올 거 같은데. 근육 동력. 어, 이시연 씨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보군요. 한번 타봐, 타봐, 타봐. 그냥 타보세요. 이거? 한번 끌어보게. 안 부러지겠지? 웰컴 웰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노 프로블럼. 직원으로 아는 거 아니야, 지금? 나 왜 손님 받고 있지? 웰컴 웰컴. 오케이, 오케이. 야, 너무 자연스러워, 지금. 우리를 직원으로 알고 있어. 살라마. 살라마. 요 동네 이제 놀이기구가 빅2입니다, 빅2. 저거 뭐라 그래, 열람차. 열람차 빅1, 빅2. 빅3는 아닙니다, 빅2. 꽉 찼어. 꽉 찼어, 뭐. 사람 몰렸어, 지금. 유치원, 유치원 애들이구나. 와, 우리나라 아이들이 퍼랜드, 폴랜드 가듯이 마다가스카르 아기들도 이렇게 놀이동산 왔네. 저는 자리가 없어. 미안, 미안. 미안해. 한 번만 먼저 탈게. 어른들이 미안해. 미안하다. 나도 타고 싶었단 말이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엣토, 엣토, 엣토. 엣토, 엣토. 엣토, 엣토, 엣토. 컴히어, 컴히어. 오케이. 땡큐. 스윗, 스윗나마. 살라마. 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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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이거 어떻게 가세요? 저거 누가 돌리는데? 오, 돈다, 돈다, 돈다. 빨라, 빨라. 저거 누가 돌리는 거야, 이거? 이게 어떻게 막 돌리는 거지? 이게 어떻게 돌리는 거지?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거지? 우와!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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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보기보다 재밌어. 헬로우! 우후! 우후! 아, 시험하다. 아, 좋다. 야, 제가 초등학교 때 뺑뺑이 친구들 이렇게 많이 태워줬는데. 우후! 마다가스카르는 뺑뺑이 돌려주는 직업이 있네요. 우후! 완전 수동. 근데 잘 안 들었다. 와, 나 진짜 빠르다. 성향이 꽤 나네. 표정이 안 좋은데, 지금 기한이요? 어지러워! 말미, 말미.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 나 달팽이가 약한데. 장은 강한데 달팽이가 안 좋은데. 달팽이 좀 약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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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못 멋진 거지. 선생님, 그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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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어우, 어지러워, 어지러워. 헬로우. 어, 어떻게 내렸어요? 내렸지. 뭐야? 뭐야? 천생 영화에서. 아, 이게 중간에 놀이기구에 탁승을 해버리네. 와저루, 잠깐만. 야생 그 자체. 나 빨리 저거 해보고 싶어. 형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덱스 같이 타야지. 덱스 안 내렸어, 아직? 어? 안 내렸어? 또 덱스 TV 중이네. 쟤 지금 내리기 좀 빡센 구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놀이기구 탈 때마다 그때 그때 티켓을 끊어서 타는 방식이에요. 1명당 300원이네요 진짜 싸다 다성비 저쳐 돈을 내야 되나요? 됐어요 제가 1인당 300원 차나려 1인과 1차 할까요? 1인과 1차 무거워 무거워 이거 간격을 두고 앉아야겠다 이게 안전장치 코박 뗐는데 널직하게 1인과 1차 이거 이제 간격을 두고 앉아야겠다 그 다음 1인과다 안전장치 널찍하게 1인 3 오 잠깐만 parade 마다가스카르의 멋쟁이들 기대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꿈과 환상이 가득한 마다가스카르랜드에 왔습니다 너무 새롭다 이거 대박이다 어?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는데?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전부 수동 킹입니다 킹 오 높아 높아! 오 높아 높아! 높아! 야 덱스야 높아! 높아 높아! 무서워 야 스릴 만점이네 이거 진짜로 원래 이 관람차 하면은 되게 여유롭게 그냥 풍경을 감상하는 그런 느낌인데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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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이거 이렇게 밟아버린다고? 마다가스카르 엠지들의 근육이 만들어주는 꿈과 환상의 열람찬 와 여러분 한번 마다가스카르랜드에서 꿈과 모험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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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European 드디어 꿈과 모험의 세상으로 와 우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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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저... 아니 왜 엄청 빨라 아니 이게 흔들려 이게 이렇게 아 간다 간다 오, 이거 약간 바이킹 같아, 바이킹. 와,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야, 이거 왜 빨라! 야, 이렇게까지 빠르다고!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완전 다람쥐인데? 다람쥐 챗바퀴는 듯이, 이게. 야, 이렇게까지 빠르다고!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야, 아니. 볼 때랑 탈퇴게 달라! 와, 재미있어. 와, 진짜. 와, 진짜 꿀과 고음이 고였어. 알차다, 두 개밖에 없어서. 와, 최고다, 최고. 마다랜드. 이번 웨이컨. 와, 재밌네, 이거. 와, 이거 바이킹이야, 바이킹. 야, 롤러코스터, 귀신의 집, 관람차, 바이킹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런 놀이기구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전하네요, 근데. 아, 좀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 너무 즐겁네요. 너무나 행복하다. 와. 아, 이제 프리크 건다. 아하. 이야. 어, 이제 끝났나? 하나 더 타고 싶은데, 잠깐만. 그래, 이게 수동이라. 저 분들도 지치지. 오, 반대로 간다, 반대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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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왜? 아니, 안 쉬어? 저 분들은. 뭐 일종의 세탁기 코스처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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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반대로 가니까 더 재미있어. 오, 내려갈 때 이 내장이 붕 뜨는 느낌. 오, 호. 우와. 오, 호, 호. 오, 호. 오, 호. 우와. 반세! 오. 오. 반세! 오. 반세! 서커스는 덤이네 완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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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어느 정도 기술을 했어야 될 것 같아. 오, 오. 와, 내려왔어. 오,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우. 으이. 오우. 누가 옆으로 쑥 지나가. 지금 혈압에만 난리 났어요. 타고 내려오고 막. 이 친구. 매듭스페이 아닌 매듭스페이. 이 친구들. 야, 너 다른 직업 알아봐라. 뭐야, 이 친구. 뭐야. 뭐야, 이 친구. 뭐야, 그냥 매달. 우와, 현란합니다. 약간 한국에 보면 디스코 빵빵에서 백덤블링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마다가스카르는 관람차에서 약간. 물구나무서기하고. 우와, 저 친구. 야, 이게 사람 구경 안 되죠.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 미 씨. 이 친구의 별명은 약간 성큼거리. 성큼성큼 걸어버립니다, 이 친구는. 성큼, 성큼. 진짜 고인물이다, 야. 진짜 고인물이다, 이거. 아, 이거 재밌다. 한 2시간 계속 타야겠는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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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그만. 그만 타고 싶은데. 끝날 생각을 안 하네. 아이고. 아기들도 되게 좋아하네. 아, 좋아해. 표정이다, 좋아. 발 끝처럼. 아, 진짜. 이 아기가 표정이 제일 안 좋은데. 그만, 그만, 그만. 오케이, 많이 했다, 이제. 마다랜드. 마다랜드. 탑승 시간도 디디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제적인 규격화된 시간에 맞추네. 이 친구 뭐야, 너. 시계추처럼. 자 버려, 여기서. 야, 너 이걸 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누워 있어. 야, 다채롭다, 다채롭다. 그만, 제발 그만. 오케이, 오케이, 피니쉬. 피니쉬. 내려줘. 해피해피. 피니쉬, 피니쉬. 해피해피. 꿈과 모험을 즐겼어. 우리가 탄 것 같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땡큐, 땡큐. 땡큐. 아, 신기하네. 이야, 임팩트 있었다. 또 소리 질러서 또 웃었어, 목이. 저는 이게 약간 1시간 정액제 느낌으로. 어떻게 내려오는 거야? 뒤에 새가. 뒤에서 계속 서커스하고 있어, 지금. 와. 야, 진짜 마다가스카르는 강장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와. 나 이거 올라가 보고 싶어. 네? 어. 미. 응? 안 돼, 위험해. 오케이, 오케이. 아, 1일 알바 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될 수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빠니 형님이 또 불타셔가지고. 저는 그런 걸 보면은, 내가 한번 움직여 보고 싶다라는 욕구도 있어가지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따 올라가 보면, 여기 어떤가? 아니, 저 슬리퍼 신고 저거를. 아니, 가리스마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 불안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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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떻게 해? 와우. 어우, 야, 대단히. 아니, 여기 더 무서운데요, 이게? 어? 더 무서운데? 여기가 어떻게 매달리는 거지, 여기에? 오우, 왜 이렇게 안 돼? 야, 무리 하지 마, 너 죽어. 안 돌아간데? 내가 반대 가서 찍어줘야겠다 직원분들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 주시더라고요 객수도 올라갔어 이 미친 자들 이게 힘을 하면 안 되고 무게를 가지고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머슴, 머슴 같다 머슴 왜 이렇게 빨리 돌려? 근데 잘 돌리네 빨리 아무도 안 타고 있어서 그래도 무리하지 마! 다쳐! 근데 이거 좀 매달리기 무섭겠다 이거 어떻게 매달리는 거 대체? 이거 어떻게 매달려? 막상 가서 해보려니까 무섭지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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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안 돼, 안 돼 하지 마 걔 증? 왜 이렇게 잡고 있어서 매달렸어, 매달렸어 나가금 저거…. 저거밖에 아닌데 미친 사람! 이게 재미있어 여기 와서 제일 좋아하는 거 같은데 자기 직업 찾았다, 이제 괜찮아? 재미는 있는데 체력이 달라, 체력이. 너 배짱 있다. 절대 못해. 나라 전력 수급의 한 20% 정도는 확실히 근육이 맞는 것 같아. 마다가스카르 나라 전력의 20%는 근육이 맞습니다. 생각주단은 재밌네. 되게 친환경적이긴 하다. 가자. 운동 잘했다. 운동 잘했다.